양산시의회 한 의원이 1년 넘게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고소장에는 A 의원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여직원에게 수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밤늦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양산경찰서는 최근 고소인 조사를 벌였으며 A 의원과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. 해당 직원은 최근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. A 의원은 LG 헬로비전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정 안 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업무상 위력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.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경찰 조사를 잘 받고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